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옷도 입고 휴리 장식도 하고 꾸며 보았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함께 여러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어머니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이벤트 방송이니까 뭔가 캐롤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하지만 트위치의 저작권 이슈 때문에 아마 노래를 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캐롤도 부를 수도 없고 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라 작곡, 하모니 작사! 캐롤을 오늘 만드는 것이 주된 컨텐츠입니다! 예! 채팅창에 나온 말만 가사로 써서 나라가 작곡해서 캐롤을 만드는 겁니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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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하모니도 넣어야겠네요. 당연히 하모니! 하모니! 그리고 치킨 너겟! 너겟 중요하겠죠? 치킨 너겟! 그 다음에 마이 박살 박살 넣어주세요. 박살! 그리고 매주 화요일 4시에 넣겠습니다. 양상려님 만 원 돈에 나라 간식비예요! 감사합니다! 예! 만 원 넣을래요. 양상려님 만 원 넣겠습니다. 마루! 아! 아! 가사예요! 또 넣을게요! 아! 가사예요! 너무 넣겠습니다. 아! 이게 가사예요! 이런 게 가사예요! 이따는 게 가사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넣겠습니다. 돈벌 시간! 돈벌 시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돈벌 시간! 자본주의 넣을게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좋을 단어 줄 알겠습니다. 단단하게! 나라 작사할 거 생각하고 단어 뽑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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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기! 포기하겠습니다. 인볼분님 포기 할 텐데 포기! 포기! 인별 필요해요! 포기! 네! 그럼 노래를 어떻게 하는 느낌?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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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냥 좋은 단어들을 뽑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캐롤이에요! 캐롤에 지금 들어가는 단어 다 들어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치킨 너게처럼! 포테이토처럼! 반짝반짝 하모니! 얼마나 캐럴같다 마이네이미드 헨델 레드하이올 4시 자본주의 어떤가요? 어? 레드그린 커플 아니야? 그럼 투척 박살돌맞죠 결국 자본주의에 찌는 커플 파장곡인가요? 아니요 나랑은 커플에 막감정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랑은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노래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치 김정게처럼 포세이토처럼 빨딱빨딱 하모니 이거 어떻게 노래사 한누만 아는데 마이네이미드 헨델 매주 화요일 대신 경부시간 자본주의 어떤가요? 마이크 소니 괜찮아 기도할 수 있어 액션 만원 좋아요 달랑만원 더 맞추세요 레드그린 커플 아니야 그럼 투척 박살돌벌정 결국 아 가사에요에요? 아니라면 거기까지 먹고싶다 아 가사에요? 이렇게 끝나는 노래입니다 랩과 리듬이 적절하게 들어간 그런 노래예요 정말 가사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가사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보기 쉽지는 않은데 감사합니다 네 미꼴 광주 여행앱이 나왔어요 더철 도슨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광광진의 QR코드를 칼칼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 AR 도슨트 11개를 모두 보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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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도로 보는 화려한 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성할 수 있어요 광주에 지척하는게 걱정된다면 이 불안에서도 광주에 온 것처럼 와 VR로 광주를 둘러보자 내 손안에 광주 있다 11곡 모두 VR 도슨트 시청 가능 VR 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 VR 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